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냈죠. 하지만 애터미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 회원들이 걱정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를 강화하는 등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해왔는데요.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법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애터미의 영향이 빛났던 순간들을 글로벌 애터미의 2020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은 지구 전체가 그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 세계 코비드19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3월에는 급기약,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스크는 개인 방역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마스크를 판매한다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애터미의 선택은 판매가 아닌 기부였습니다. 애터미 대만 법인을 비롯한 많은 해외 법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사회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만 법인은 가오슝시 체육진흥국과 교육청 등에 약 2만 6천 장 이상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한편 마스크 기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활동에 나선 해외 법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법인은 방역 최전선인 의료기관과 저소독층 가구의 생활용품과 식자재 등을 기부하는 선행을 펼쳤고 호주 법인은 현지 교회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카메라와 방송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 바로 아이들입니다. 애터미는 전 세계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 지원 활동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라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좌절대심,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애터미의 노력을 만나보시죠. 애터미 해외 법인들은 2020년에도 변함없이 전 세계에 많은 아이들을 지원했는데요. 캄보디아 법인은 건달 지방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 약 190명을 위해 매달 7,000달러 규모의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애터미 회원 법인들이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 지원 등 다양한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태국 법인은 파타야 고아원 재단에 애터미 제품 7만 6,200바트를 기부했고 러시아 법인의 경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 어린이 임상병원, 고아원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유독 가슴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싱가포르 현지 회원의 7개월 된 딸 오나가 암 진단을 받자 리더스클럽 회원이 1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부한 것입니다. 법인 또한 오나와 그 가족을 위한 제품 기부를 통해 오나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닥쳐온 재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 애터미는 식량 및 금전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하루빨리 다시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수도권일 때는 13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으로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애터미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카르타 반태주의 홍수 및 산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금 3억 루피와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필리핀 법인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회원들에게 다량의 물품을 지원했는데요. 지난 1월 발생한 탈화산 폭발 피해자 100가족에게 24만 달러 상당의 식료품과 애터미 제품을 기증했고 11월 발생한 태풍 율리시스로 피해를 입은 애터미 회원들에게는 30만 파운드 상당의 식료품과 2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애터미의 선한 영향력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처럼 애터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곳에 애터미의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애터미의 위상은 날로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해외법인의 오픈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2020년 애터미 해외법인의 뉴 페이스를 만나보시죠. 애터미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4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지난 7월 10일 오픈한 중국 법인은 지난 4월에 이미 회원가입을 시작해 360만 명 이상의 가입을 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인구와 무궁무진한 자원을 발판 삼아 드넓은 대륙에서 쭉쭉 뻗어나갈 애터미 중국 법인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자는 애터미 콜롬비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15일 오픈한 콜롬비아 법인은 12월 4일 기준 약 26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인 콜롬비아는 아메리카 대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오픈을 필두로 북미, 중미, 남미 등 미주 전역에 활발하게 펼쳐질 애터미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콜롬비아에 이어 같은 달 27일 애터미 홍콩 법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바쁜 라이프 스타일 및 인구 노령화 등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인도 법인이 오픈했습니다. 약 13억 8천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인도는 직접 판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데요. 벌써 약 227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것은 물론 11월 기준으로 샤런로즈 마스터 2명을 비롯해 156명의 직급자가 나오면서 글로벌 애터미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택트를 아시나요? 2020년 코비드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됐죠.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 온을 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글로벌 애터미 역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각종 활동들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세미나에 못 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의 어려움을 깨닫자마자 애터미는 발빠르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바로 온라인을 통해 애터미 회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애터미 회원들 역시 유튜브, 줌 등을 통해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부터 글로벌 회원들을 위한 줌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애터미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이어감은 물론 회원들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애터미는 8월부터 국내 온라인 활동을 더불어 총 260여의 세미나 및 각종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고 누적 시청자 수만 무려 17만 명 이상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보다 한 발 먼저 준비하고 먼저 실행하는 애터미 이제 전 세계가 하나 된 애터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절망이 아닌 희망과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애터미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글로벌 애터미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쇼! 그 정체는 이 뒤에 바로 공개합니다. 2020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